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온셀 더블클릭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셀 더블클릭 이벤트는 사용자가 그리드뷰의 셀을 더블클릭할 때 발생합니다. 본 비디오는 셀을 더블클릭할 때 발생하는 온셀 더블클릭 이벤트를 그리드뷰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온셀 더블클릭 이벤트는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반환합니다. 클릭된 셀의 행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그리고 컬럼 아이디를 반환합니다. 다음 예제는 더블클릭된 셀의 컬럼 아이디와 행 인덱스를 확인하여 해당 행의 인컴 컬럼 값을 얼렷으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현재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의 셀을 더블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드뷰의 다른 셀들을 더블클릭해도 역시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드뷰를 선택하면 프로퍼티 뷰의 이벤트 탭에 추가 가능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혹은 그리드뷰를 우클릭하여 추가 가능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뷰를 우클릭한 후 온셀 더블클릭 이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컬럼 아이디가 익스펜스인 셀을 더블클릭할 때 해당 행의 인컴 컬럼의 값을 표시하는 예제를 추가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익스펜스 컬럼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셀이 속한 행의 인컴 컬럼의 값이 표시됩니다. 익스펜스 컬럼의 다른 셀을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클릭한 셀이 속한 행의 인컴 컬럼의 값들이 표시됩니다. 즉, 익스펜스 컬럼의 셀을 더블클릭하여 인컴 컬럼의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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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